에드워드 호퍼의 사회적 거리두기 에드워드 호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이유있는 그림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30%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도시의 길거리가 이렇게 한산한 적이 없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 패닉 상태였죠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유사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의 작품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호퍼의 오토멧이라는 작품입니다 오토멧은 예전에 무인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팔던 레스토랑을 말합니다 20세기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허퍼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명이며 그의 작품 일부가 천억 원이 넘는 고가로 팔릴 정도로 대중적,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는 리얼리즘 화가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텅 빈 도시 풍경과 고립된 인물을 통해 독특한 인간의 심리적인 분위기를 창출합니다 유년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인 허퍼는 화가가 아닌 다른 꿈을 꾸진 않았죠 그러나 순수예술은 그 시절에도 돈이 안 된 건 마찬가지였고요 허퍼는 당시 대표적 상업미술인 사파를 그리며 미술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작업을 10년 넘게 이어온 무명 화가의 삶은 자괴감으로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한족의 축복을 선물한 사람이 조세핀 네베슨이었습니다 뉴욕 미술학교 동급생인 호퍼와 조세핀은 졸업 후 한 모임에서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화가였던 조세핀은 미술관으로부터 작품 전시 요청을 받고 애인의 그림도 나란히 걸 수 있도록 손을 썼죠 그녀의 노력으로 마친의 관객들은 호퍼의 그림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1924년 둘은 40대 초반 나이로 결혼했으며 같은 해 개인전을 연 호퍼는 모든 그림을 팔게 됩니다 결혼 후 화가의 경력이 종료된 조세핀은 남편이 그림에 전념하도록 살림을 도맡았고 내성적인 호퍼를 대신해 미술관을 돌면서 전시의 일정을 잡고 조율하게 됩니다 조세핀은 호퍼의 아내이자 매니저였죠 가부장적인 호퍼는 아내가 전통적인 주부의 영역에서 보도나지 못하도록 울감했습니다 그러나 호퍼의 잦은 폭언과 폭력에 조세핀이 일방적으로 당한 건 아니었고 그녀 또한 자신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호퍼를 할퀴고 고집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같은 관계는 호퍼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데도 사이는 좋았던 것 같네요 아내의 창작 충동을 억누른 호퍼는 자신의 모델로는 조세핀을 고집했죠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금발 여성은 대부분 그의 부인 조세핀입니다 호퍼는 결혼한 후 미술사 이름을 새기며 거장으로 예우받았고 조세핀은 그의 작품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늙어갔죠 호퍼의 작품에선 고독한 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뉴욕이 대도시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그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도시 생활을 주제로 그리게 됩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우는데 그는 이런 풍요로움과는 동떨어진 고독한 사람을 왜 그렸을까요? 그의 그림에는 한 명이라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죠 다시 지금 그리고 있는 오토맷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언급했지만 오토맷은 심지어 종업원조차 없는 자동 판매기식당을 뜻합니다 호퍼는 이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이 넘쳐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잠긴 여자에게 초점을 맞춰 심리적인 뉘앙스를 더합니다 1927년에 그려진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 오토맷은 현재의 도시 24시 카페의 밤과 별밤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실내 조명이 환하게 켜있고 실내 조명이 유리창에 또렷하게 비칠 만큼 바깥이 깜깜한 밤입니다 바쁜 도시에서 벗어나 지역식당에서 제공하는 휴식을 취하는 한 여성을 포착한 작품이죠 히터와 여인의 두꺼운 옷 그리고 장갑을 낀 손이 늦가을 혹은 겨울이 난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왜 이 여인은 춥고 어두운 밤에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인물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장갑을 끼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잠시 정체한 것이고 곧 다른 목적지로 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리를 가지너니 모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자세와 푹 눌러쓴 모자 그 아래 가려진 못표정한 얼굴 커피잔을 응치하는 공허한 눈빛이 눈에 뜹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는 순간 여인의 고독감은 극대화가 됩니다 맞이하는 사람도 없고 마중하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인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고독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공간이기에 시간의 흐름도 정지된 듯 합니다 그의 특별한 점은 그가 인물의 고독감을 모두의 고독감으로 압축시킬 줄 알았다는 점이죠 모두의 고독감이란 말은 누구나 다 이런 고독감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나만 외롭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의 그림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나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손을 갖다 대면 은은한 온기가 손바닥에 금방이라도 퍼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로는 피부에 닿는 촉각이라기보다 내면에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고독은 경험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일까요? 에드워드 호퍼는 계속해서 무명화가의 신세로서 30살까지 단 한 작품도 팔지 못했죠 그리고 40대가 돼서야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인정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오랜 시간 동안 고독과 싸웠던 화가는 결국 자신이 그려온 그림 속에 고독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외로운 나와 외로운 너를 마주하게 됩니다 잘 시간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고요한 카페에서 누군가와의 눈 맞으심으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일으키듯 고독이 마주하는 순간 마치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현대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건 왜일까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요즘 따뜻한 세상에 다가올 희망을 가지고 모두 즐겁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당연한 것들도 함께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있는 그림 인간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에드워드 호퍼의 오토맨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그림으로 만나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